XSFM입니다. IDWK 그것은 알기 싫다 17국정감사기록실 마지막시간 국회 운영위원회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페르시아 왕자도 이제 안녕이군요. 비상시국 대책회의입니다. 유승균 피디고요. 윤세민 위원장과 홍성갑 덕질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습니다. 오버뷰 운영위원회는 국회 그리고 청와대 일부를 소관하는 상임입니다. 국회 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피감기간이지요. 일이 적다고 생각했던지 여성가족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복수전공위원회입니다. 복수전공이라 그런가 사람도 많습니다. 위원정수 28인데 27명이 활동 중입니다. 사회권은 여기도 야당입니다. 한국당 충북 청주상당 정우택 위원장, 위원은 민주당 서울 중랑을 박홍근 간사, 충남 아산을 강훈식, 경남 김해을 김경수, 서울 강북을 박용진, 비례대표 송옥주, 재윤경, 서울 노원을 오원식, 제주 서귀포 위성곤, 서울 금천 이훈, 대전 유성갑 조승래, 경기 남양주갑 조응천, 한국당 서울 도봉을 김선동 간사, 비례대표 김규환, 경북 포항북 김정재, 인천 연수율 민경욱, 경기 이천 송석준, 경남 밀양 의령 하만창령 엄용수, 대전 중 이은권, 대전 대덕 정용기, 대구 북갑 정태욱, 국민의당 광주광산을 권은희 간사, 광주광산갑 김동철, 비례대표 이동섭 채도자, 비교섭단체 바른정당의 서울 중성동을 지상욱, 정의당 경남 성산 노회찬 의원 등이 감사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고 바로 가고! 잠깐만요. 이 마지막의 기분을 조금만 즐길래요. 이제껏 실천해온 당신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매일 새로 사용자 만족도를 확인하는 서울정보소통광장, 급부상한 대안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17 국정감사기록실, 잠시 후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기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데이즈. 야, 지금 레노버 엄청 할인하더라? 어? 레노버?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야, 노트북 판매율 세계 1위 브랜드야. 너 그것도 모르냐? 싱크패드가 레노버 제품이잖아. 아, 세계 1위? 야, 잘 됐다. 나 노트북 사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사야 돼? 레노버,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XSFM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어렵고 복잡한 자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 매거진, 동영상, 옛 문서와 사진까지 조금 더 친절해진 정보소통광장에서 당신의 시민임을 확인하세요. 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정보소통광장. 재사용, 재배포 환영합니다. 장난치지 마라.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방값생리대. 29 데이트 이슈 5개의 이슈를 확인하시겠습니다. 국회도 한국 사람 사는 곳. 민주당 조흥천. 7일 국회 사무좀. 조흥천 의원은 국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지적했습니다. 자, 국회도 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 내에서 성추행, 출장 비행령, 음주폭행 이런 게 금년에 유달리 많이 일어나서 그래요? 네. 감사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 말에 우윤근 당시 사무총장이 대책 마련을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 많고 야근 많은 회사는 부처는 언제나 이런 윤리문제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네. 국회는 잠재적인 우범지대라고 봐야 될 거예요. 여기서 말했던 사건은 감사 당시였던 7일부터 두 달도 되지 않아서 예산정책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산정책처에서 국회 연수원으로 1박 2일로 연수를 갔거든요. 한 두 달 반 전이라는 거네요. 지금으로부터도. 그렇습니다. 한 달 전. 왜 속옷 바람으로 둔기 및 흉기를 들고 뛰어다녀? 왜? 그 연안 씨들은 꼭 꼴뱅이 쉽게 트렁크 입어요. 고인도를 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술병으로 위협하고 아이템은 먹었네요. 그거 참 웃기죠? 술병 아이템은 하나 먹으면 여러 개 던져요? 네. 그리고 B 과장은 타과 소속 여성 분석관에게 여성 비하적 쌍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 여성 분석관이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홍천 의원이 이걸 국감에서 지대하려고 폼을 잡았죠. 물어보고 수사하러 다니고. 그렇겠죠. 조사를 다녔겠죠. 조홍천 의원실이. 의원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왕따시키면서 가해자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특하긴 해도 기관만 다르지 사실 이런 지적은 국정감사 모든 위원회에서 나왔죠. 네. 업체, 공공기관. 맞습니다. 국회도 다를 바가 없네요. 병원. 또한 국회 지원 부서들이 폐쇄적이고 입법고시 출신들이 카르텔이 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의 감시가 여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죠. 네. 사실 문 닫고 고수조차도 모른다고 그런 워딩까지 했어요. 아, 하긴 불 끈다고 야근하지 말라고 누가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절대 하지 않는 곳이 국회니까요. 그렇죠. 국회 사무처 김기훈 사무총장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고 답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원 수리하면 갖다 놓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화장실에. 전임자 우윤근 사무총장의 워딩과 크게 다르지 않죠. 말이 나가지 못했죠. 조홍천 의원은 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의원들이 엄청난 스펙의 인턴들을 최저시급으로 주고 있다고 의원들, 자기 자신들도 반성해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 무기계약직도 시중 노임당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 노임당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안서 쓰는 사람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옛날에 IT업체 했을 때 시중 노임당가대로 돈을 받았으면 지금쯤은 티타늄 자전거를 한 3대쯤 굴릴걸요. 저는 아이바흐를 샀을 거란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저는 SSD를 최고급으로 한 3개 달았겠네요. 훨씬 많이 달아.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많아? 참 물가도 모르고 불쌍해 죽겠네. 이 당연한 얘기도 국회 운영이 국감에서 사실은 늘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비정규직 임금의 문제 다루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처음 문제 이야기하고 직장 내의 성폭력 이야기하고 야근 근절에 대한 이야기를 담사 때든 정기국회 때든 언제든 이야기하고 다녀야 되느니 정치인들이 모여서 일하는 국회에서 재심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는 입법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으로서 할 말이 이건 거예요. 국회에 돈이 배정이 안 된다. 인력도 더 필요하다. 의원실에 돈이 배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배정을 하라고. 그러면 여론이 두렵다 그러거든요. 여론 설득 작업을 하라고. 여론 설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론 설득을 아니 국회의원의 특권이 미운 거는 이해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덜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쁘지 않느냐라고. 아니 그 정치부 기자들한테라도 맨날 얘기하고 표제 그렇게 못 뽑아내도록 자꾸 말려야지. 의원과 보좌관들 비서관들의 경무 상황을 계속해서 얘기를 어떻게든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바로 옆에 있는 노동자들보다 여론이 더 무섭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우 당연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음 보시죠. 노회찬 의원실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요. 나포대였던 흥진호는 북한 쪽 수역으로 불법 조업을 하러 넘어가면서 위치를 허위로 보고했을 뿐더러 선박이 보고한 위치도 허위였고 선주가 보고한 위치도 허위였어요. 그럴 만큼 먼 데 가서 조업했다는 얘기인다고 들리죠. 그렇게 허위로 하고서 그냥 불법 조업하러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서는 북한 경비정에 한 시간 동안 쫓기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진들이 흥진호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허위 보고를 신뢰해서 나포 가능성을 접어놨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남북 핫라인이 있었다면 흥진호 실종을 인지했을 때 북한에 문의해 볼 수 있었다고 지적을 했어요. 개성공단 이후 이 핫라인이 사라졌죠. 핫라인의 부재는 흥진호의 반대 경우에도 불편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월경의원 북한 어선을 나포한 후에 돌려보낼 때 판문점에서 메가폰으로 외쳐서 알렸다는 거예요. 오신환 의원을 보내야 되겠네요. 아 메가폰 필요 없죠. 화를 살살 돋궈가지고. 노회찬 의원은 이 메가폰을 자연친화적 교신방법, 에코정책이냐라고 평해 좌중을 웃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해야 좌중을 웃기지를 늘 고민하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서는 흥진호 나포는 쟁점화가 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국감에서 맞불이 쳤습니다. 하나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지금 청와대는 뭐 한 거냐. 지금 청와대의 안보 및 대북 커뮤니케이션을 질타하는 부분. 실제로 더 합리적인 건 노회찬 의원의 시각이죠. 그래서 국가안보실은 한 라인을 다 끌어놨는데 무슨 소리냐. 국가안보실은 한 라인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선박들의 GPS 실시간 정보를 받는 방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걸 또 개인정보 문제가 있나? 노회찬 의원이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GPS를 끄고 조합하는 일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끄면 우리 정부가 그걸 못 찾는 일도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는 양측이 다 서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 북한, 한국 모두의 어선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좀 멀리는 90년대 말의 아카이브부터 천천히 찾아봤었는데 준비 전에 김대중 정부 때하고 지금 정부 때가 좀 비슷한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 3년, 4년? 이 정도는 계속해서 국감에서 여당이 우리 탓 아니다. 야당이 여당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좀 뉴스를 확인하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물론 97년하고 지금 많이 다르죠. 언론 환경이 다르죠. 지금은 뭔 얘기를 해도 야당 얘기를 안 믿어주니까 청와대 쪽에 훨씬 유리한데 그래서 뭐 짚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야당에서 흥진호 납품 문제를 청와대가 어설퍼서라는 얘기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실제는 그건 아닌 것 같다. 한편 노회찬 의원이 확성기 교심방법이 자연친화적 교심방법이냐고 얘기할 때 이 질의를 듣고 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웃음이 터져가지고 웃음을 참느라 고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민주당 종음천 국정원에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막론하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조홍천 의원이 가장 기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조홍천 의원은 예산 절감한다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안 들고 난림구 바람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했고 박근혜 대통령 접근으로 갔다가 너무 더워서 냉수 마시면서 땀을 뻘뻘 흘렸는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었더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발언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렇죠? 원래 일할 때는요. 에어컨 안 틀어주는 게 제일 억울하죠?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끼기 위해 본인들이 안 틀 거잖아요. 또한 조홍천 의원은 안종범 전 수석의 결혼식 추기금으로 청와대가 천만 원을 냈다는 보도를 찝으면서 특할비가 이렇게 나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지금의 청와대요. 청와대에서는 보통은 공금으로 내지 않는다면서 적어도 지금은 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비서실이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금으로 이런 추기금을 천만 원이나 내면 이거는 청와대가 그 사람을 매수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으면 임종석 실장은 우병우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민의당 이동수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도 특할비를 받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냐고 물었던 거죠. 그러자 임종석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업무 지시를 줬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 뭘 할 건지 물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우병우한테 물어보고 싶다. 당신 30은 뭐며. 왜냐하면 저 천만 원은 특할비냐. 박채연 원장이 천만 원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보면 청와대 천만 원, 박채연 천만 원, 우병우 30만 원. 그렇습니다. 여당의 궁금증은 이거죠. 우병우만 사비다. 그러니까 우병우도 공금이면 우병우가 청백리다. 네. 네 번째 이슈 보시죠. 영화계의 성폭력. 국민의당 최경환.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아닙니다. 최경환 의원실은 영화계 성폭력 사례들을 들고 나와서 인권위에 토스했습니다. 네. 여가위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얘기가 운영위에서 국가인권위 붙들고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례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2010년도 실태조사도 인용을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여성 연기자의 45.3%는 술 시중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고 60.2%는 방송 관계자나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고 63.6%는 폭언 및 인격 모독을 당한 경험이 있고 6.5%는 성폭행 및 강간 피해 경험이 있습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엄청 높은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또한 행사 무상 출연 강요 경험자가 49.2% 요거밖에 안 돼요. 사전 동의 없는 계약 경험이 36%로 나왔습니다. 소수지만 감금, 인신구속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도 조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해시태그 미투운동이 한국국회에까지 들어왔죠. 그런데 이게 발원지도 해외에서도 연예계다 보니까 젊은 연기자, 여성 연기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상당히 다양한 폭력 형태들이 있잖아요. 다 나오고 있죠. 피해자들이 이미지를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보지 않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반발이야. 이 상황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고요. 그리고 인권위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냉점인인데 일단은 2010년도고요. 중요하지 않은 거지만 그리고 연기자만 조사했다는 거죠. 가수라든가 모델이 여기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델이라든가. 이번에 정권 바뀌고서 국가 인권위가 아마도 내부 사람들한테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회 급들 가운데서는 이런 류의 기관들 가운데서는 내부의 직원들도 가장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 질의에 대고 선폭력 문제 내년에 영하 선폭력 문제에 내년에 5천만 원의 예상이 반영됐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한참 적지 않나. 인권위 원래 예산 엄청 적어요. 5천만 원. 바뀐 인권위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슈를 확인하시죠. 아이고 여기도 삼성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을 좋아합니다. 삼성생명의 총자산은요. 3월 말 기준으로 약 199조 원입니다. 200이라고 치죠. 보험업법에 따르면 반올림해서 1조를 더해. 그래도 될 것 같잖아요. 삼성인데. 보험업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자기의 총자산의 3%인 5조 9,700억 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는 시장가격으로 32조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업법의 맹점 때문인데요.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을 산정할 때요. 다른 금융업권은 총자산을 시가로 기준을 삼는데요. 보험업만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살 때 가격이요? 네. 그리고 이 규정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회사는 딱 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라는 것이 박용진 의원실의 분석입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오직 삼성만을 위한 삼성만이 누리고 있는 황제특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밝힌 삼성 쪽의 방어 논리는요. 보험의사의 경우에 다른 업건과 달리 장기 투자를 하고 있어서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이래요. 하지만 보험보다 더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도 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함정이라고 합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 이슈를 이미 알고 있음을 어필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업법에 있는 이상한 특혜를 당장 해소해버리면 시장 충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인 방안을 만들어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네요. 이것 외에 같은 상황에서 지금 출자 돌려막기에 대한 문제도 가로막아서고 몇 가지 법을 더 들이대면 최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장하성 교수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나 혼자서 삼성의 배를 가를 수는 없어요. 저를 데리고 물어보실 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정책실이 나서서 혼자 싸우란 말입니까? 제가 아무리 금융이나 경제를 몰라도요. 국가법이요.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거나 투자 상품과 관련해서 그 투자 상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하는 경우 혹은 그것의 투자 총액을 제한할 경우 이런 다양한 법들 가운데서 처음에 살 때 가격으로 봐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직 보험만.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에 살 때 가격을 제외해서 그것만 가지고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멀리 과거로 시계를 되돌려보면 그 법에 따라서 주식 가격을 낮춘 다음에 사면 돼요. 맞아요. 처음에 100원으로 사도 된다고. 그렇죠. 무슨 짓이야 이게. 박용진 의원실은 전방위에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업대로 잡는 걸 참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국회 운영위에서 나왔던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만해가지고 골랐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광고를 듣고 와서 주목할 만한 시청과 피포구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결재문서, 정책연구자료, 공공데이터, 사전정보공표, 예산설명서, 업무추진피내역, 회의정보 등등등등. 음? 이거 다 알아서 어디에 써먹냐고? 당신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당신이 앱 개발자라면, 당신이 논문을 쓰고 있는 대학원생이라면, 당신이 당장 정보가 필요치 않은 시민이라도. 권리는 개방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결재를 부탁합니다. 서울정보수통광장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글로벌 판매율 1위 레노버 지금 바로 XS몰 전용특가에 구매하세요. 레노버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DAYS 주목할 만한 시전과 비폭 홍진우가 아닙니다. 2 홍진우가 아닙니다. 2 정의당 노회찬 아, 이거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아, 이거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6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감사할 당시 아까 두 번째 이슈로 말씀드렸죠. 남북 핫라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흥진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이 질의를 들어가면서 도입부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흥진우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한다였는데요. 여기서 흥진우 부분을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진우로 발음했습니다. 아니, 자세히 안 들어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홍진우라고 발음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진우라고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계속 홍진우라고 발음을 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노회찬 의원은 분명히 콩드립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했으니까요. 노회찬 의원실에 이 배의 이름이 홍진우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있다. 혹은 노회찬 의원이 처음에 홍진우라고 불렀는데 의원실에 있는 누구도 수정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것은 노회찬 의원실의 분위기가 매우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홍진우를 좋아하거나. 아니야. 그런다고 그러면 안 돼. 진정한 콩파는 콩까이입니다. 진정한 콩파는 콩까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보시죠. 또 한국당 김정재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뭘 했습니까, 또? 또 이성호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해묻고도 옳지 않고도 클리셋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 사실 위원회마다 있었죠. 이성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찬성은 아니고 등의 워딩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덜미를 잡히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방어자세를 취했는데요. 결국에는 세계적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본 원칙이다. 동성애 행위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할 이유가 없다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이제 운영인은 11월에 하잖아요. 10월에 내내 다른 상임위원회에 국감을 했잖아요. 10월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내내 한국당 의원들이 이걸 질문했잖아요. 여당 혹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마련한 것 같아요. 일관된 답변을 마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답변 마련해야죠. 해야죠, 사실. 네. 하다 하다 못 참아서. 하지만 김정재 의원의 질의는 압박이 거셌고 급기야 이상호 위원장은 저는 이성애자입니다라는 성지향 고백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권 탐험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질문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왔죠. 박용진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적 지향을 밝히는 것을 강요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하고 했고 노회찬 의원은 국민의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 기본권 침해이며 인권위가 하는 것이 저런 질문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재 의원은 이에 여전히 알아먹지 못하며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했고 적절한 답변을 주셨다 생각한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합리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거면 못하라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봤냐고.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대답을 잠깐에 반한 점을 밟고서 결승점을 또 이상하게 짚습니다. 제 질의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뻣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게시판을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는 글이죠.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라는 던전에 동성애라는 도장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도장을 찍기 위해서 참 동성애예요. 도장을 찍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 왜냐하면 그 뒤에 기득군들이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북에서 간판을 바꿔달았을 때 동성애로 바꿔달았을 때 우리가 그 할 시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좀 알아보고 다녔다고요. 예를 들면 무슬림. 그런데 무슬림 한번 에드발론 뛰어보고 인기 없으니까 내리고 성수수자로 갈아탄 거죠. 그런데 성수수자하고 종북이 가장 다른 점은요. 종북은 여당하고 청와대에서 내려와서 올라와서 교회로 흘러간 건데요. 이건 교회에서 올라와서 여당으로 들어왔어요. 성수수자는. 맞아요. 권력이 바뀐 겁니다. 어느 한쪽이 더 작아졌거나 한 거예요. 저는 운영위에서 파행을 일으킨 전의경 의원도 그렇고 모든 의원에서 나왔던 성수수자 질문도 그렇고 방어를 위한 공격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방어를 위해서 공격하는 전략이 어딘가에서 나와있던 간판인데 전략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종교인 과세 문제를 되돌리는 문제에 있어서 사활을 한 번 걸겠구나.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이 지금 참 동성애예요. 도장 짓고 다니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네. 거기까지였고요. 마지막 파이널4 운영위의 우수 의원들을 뽑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정의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또 노회찬 의원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말씀드렸죠. 자료는 대충 쓱 훑어보면서 국감이 너무 좋은가 봐요. 살의 인용과 논리전기가 술술 나오는 그 스킬 웃기러 나오는 그리고 웃기는 타일도 괜찮아요. 네네. 몇몇 고수만이 할 수 있는 그 스킬을 운영위에서도 또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흥진호를 홍진호라고 발음한 두 번 발음한 그 부분만이 옥에 튀었죠. 사실 그것도 웃기려고 하셨나? 뒤 있는 자 들어라. 콩드립이다. 그래서 말이에요. 다음 지선이나 다음 총선 때는 노심이 가장 정치인으로서 많이 비판당하는 포인트가 후계자를 못 키웠다잖아요. 저는 정치를 예능인 줄 안다 생각했는데 다음번에 비례대표라든가 주요 전략 공천지역의 후보들 이런 사람들한테 개그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거 진짜 힘들어요. 정치가 낫지. 이왕 이렇게 된 거 노회찬의 후기자를 홍진호로 왜냐하면 제가 정의당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참 못 웃깁니다. 그거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정치가 낫지. 맞아요. 노회찬 의원이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네. 다음은요.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입니다. 재윤경 의원입니다. 재윤경 의원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잘 살리면서 운영위에서 차분하고 적절한 질의를 했습니다. 인상 깊은 거는 인권위에서 채무관계에 대해서 인권위가 나선 적이 없다라는 질의였습니다. 날카로웠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재윤경 의원 기대했던 것만큼 했습니다. 네. 자기 분야만 제대로 파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질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의미에서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선청했는데요. 이 사람의 또 다른 전공 분야 국회 및 특히 청와대 내부 청와대 내부 사정과 그 직원들의 생리에 대해서 밝다는 것이 중요한 강점이었죠. 그렇죠. 조응천 의원은 분명 국회 직원들과 사이가 매우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국회 직원들한테 물어보러 다녔다는 흔적이 보였죠. 네. 그리고 그들이 순순히 잘 대답을 해줬고 의원실 보좌관 중에 누가 친했겠죠. 아, 그렇구나. 네. 검사님은요. 아무리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도요. 아, 근데 조응천 의원은요. 자기 발로 안 뛰어다녀요. 조응천 의원은요. 은근히 오유드립과 일배드립을 다 쓸 줄 아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게시판 보고 있는 건 안 돌아다녔을 거예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무튼 잘했어요. 드립력이 세죠. 네. 일배에서 전개할배들이 어떤 위치인지도 잘 파악하고 있어요. 게시판만 많이 보면 오프라인 안 다닌다니까. 자, 마지막은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입니다. 인권위가 다루지 않았던 사각지대의 인권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인권위의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언론에 한 번 더 나오게 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촬영장 문제, 여배우 문제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병원 인턴 문제도 언급을 했었고요. 사회의 다양한 사각에 대해서 인권위가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라고 전체적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질의하는 과정도 보면요. 거시적인 통계도 쓰고 그리고 굉장히 미시적인 사례도 언급하는 자료 분석을 꽤 잘했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준비 잘 된 모습.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최경환 의원이 지금 운영에서 빠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사임했나 하고 이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더니 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탈당 권유받았다는 얘기만 잔뜩 나와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참에 개명을 해보시면 어떨까? 뭘로 하시면 좋을까요? 최아섭이나 잘된 사람 이름으로 그럼 더 안 나오잖아요. 검색에. 그 사람은 손아섭이고. 그렇구나. 최경환 의원의 개명을 권유하면서 국민의당. 여기까지가 XSF형 그것은 아기시타 특별기획 17국정감사기록실 이었습니다. 다 끝났군요. 드디어.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습니다. 저희들은. 윤세민 위원장과 홍성갑 덕질 간사였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 이 방송을 할지 말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됐어요. 장르가 다른 고됨이었죠. 물론 내년에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은요. 선거방송할 때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오늘 가산을 탕진하지 않았으니 내일 또 다 걸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명당 한 번씩 과로사가 저쪽 언덕 위에서 우리를 손짓하는 걸 한 번 본 경험이 있지만. 저희들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예요. 내년 혹은 내분을 해받겠습니다. 내년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감 부작용이요. 여기 나온 사건들을 다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글이 그 문제가 있는 기업의 상품을 나한테 홍보를 해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송신병원 댄스동아리에 가입하세요. 지금 제 크롬 열면요. 지금 제 크롬 열면 한샘이 그렇게 싱크대 광고를 해요. 비비큐 먹으라고는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람 발주받으라고.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나 문제가 많구나. 아직까지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게 용하네라는 기분이 드는데요. 예전에 비정상회담에서 기현 패트리 씨가 했던 얘기랑 비슷하거든요. 캐나다의 부패 지수가 굉장히 낮다. 국가 청렴도가 높다라는 자료를 보고 놀랐다고 하면서 아니 뉴스 틀면 맨날 누가 부패했고 누가 돈 받았고 누가 무슨 비리 저질렀고 이런 뉴스만 나오던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낮을 줄 알았다. 거기에 대해 당시 성시경 씨였나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잡아내니까 국가가 잘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할 거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 건강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네요. 네. 국가의 체질에 대한 종합검진이었습니다. 건강상태에 대한. 17국정감사기록실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국정감사기록실은요. 뭔가 개간 시사지라든가 월간 시사지 인대중 특대판 같은 것을 접하는 마음으로 시사지만 거의 교양입니다. 나라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해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야당 특히 보수 쪽 야당 의원님들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른정당 그때까지 계시면. 자유한국당. 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하니까요. 자유한국당도 주목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정책 문제에 지적해준 의원들이 많이 있긴 있었어요. 정쟁도 굉장히 젠틀하게. 사실은 잘하는 의원들도 물론 비율이 낮아서 그렇지 좀 있었는데. 뭐에 매몰됐냐면 정쟁이나 동성애자 도장 같은 게 그 당의 미션이었기 때문에. 네. 그 미션에 매몰되버린 안타까운 좋은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넘게 수고해 주셨던 국회의 입법 노동자들 의원들 외에도 의원들보다 훨씬 많이 고생하셨어요.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맞습니다. 자꾸 깨달아 죄송합니다. 국감장 밖의 모습. 사람들이 난민촌처럼 모여서 쭈그려 앉아 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당이라 다 미워하고 어떤 이미지의 정치인이라 원래 미워하고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 저 사람들을 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히 더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을 국리를 더 해보고 내년 혹은 내후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내년에 못합니다. 다음 주... 다음 그것은 알기 싫다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어느새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3주간 17회에 걸친 17 국정감사 기록실을 마무리합니다. 평소처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당장 우리 동네 일도 아닌데 열심히 청취해 주신 한국 바깥 땅의 청취자 여러분 또한 국회 노동자들이 열심히 발굴을 해냈지만 선정성과 정파성이 부족해서 세상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 145가지 시사 이슈들 가운데서 정쟁의 대상이 된 단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만 논쟁을 일삼으신 팟빵의 댓글로 여러분들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알기 싫다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싸움 좋아하는 정덕 취급을 덜 당할 수 있는 콘텐츠를 열심히 찾아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육체 건강 배려 차원에서요 다음 주 한 주 쉬고요 11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능 잘 치르시고 블랙프라이데이 잘 방어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B, W, K I, B, W, K I, B, W, K I, B, W, K I, B, W, K